아, 정말 걔 참 귀척거리고 그냥 끙끙거리고 잠을 잘 내야 잘 수가 없네 그냥 언니,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? 아니, 저번에는 보일러 고장 나서 피남면 신세고 아니, 이번에는 조카 사이가 와가지고 찜질방 신세고 아,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? 아이고, 얘,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어 우리가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 신세 쫙 펼 날 있으니까 찍스름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봐봐 걱정을 허덜 말고 어? 언니, 뭘 믿고 그래? 야,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면 장원장도 불편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장원장이 조만간 자그마한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하지 않겠니? 아파트? 그래, 그러면 우리 네 식구가 그 아파트로 쫙 들어가면 되는 거고 계산이 딱 나오잖아, 계산이 딱 딱 하아, 하여튼 언니 김치국은 아우, 아우 그리고 우리가 좀 고생이 되더라도 둘이만 있어야지 애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애를 만들어야지 이 사태가 수습이 되는 거고 아, 정말 감기사 이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어 싶어 あれ? 깜짝이야 작게 진짜 감사합니다.